첫 번째 코너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파워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 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첫 방송을 저희랑 하셨고 오늘 두 번째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연경 연구원 어디서 발굴했냐, 좋은 인재가 찾아왔다.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네, 가족분들이나. 굉장히 잘 봤다고 기쁘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나 보군요. 얼굴이 좀 빨개지셨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그러면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쓸데없는 짐을 그만하고 바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에서 좀 체크해봐야 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이슈를 조연경 연구원이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어떤 이슈일지도 일단은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천시대, 천스닥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천스닥을 돌파한 시장에서 과연 어떤 투자를 우린 이어가야 할까요? IT 버블 이후 약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많은 투자의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천스닥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업종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봐야 할지 조연경 연구원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연경 연구원과 첫 번째 나눠볼 이슈는 천스닥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일단은 코스닥이 101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하락폭은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천스닥이 돌파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닷컴 버블 이후로 20년 만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최근에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대체 투자처에다가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있던 부분이 오히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관심을 좀 쏟게 될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천스닥을 돌파하기는 했는데 우리 시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코스닥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하는 양상이고 다른 분야, 다른 업종들이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동안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였었던 이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는 IT라든지 엔터 업종을 중심으로 주도하던 업종들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승 동력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이 주도 업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서 최근에 잘 흘러가는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아주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었지만 최근에는 코스닥 쪽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또 제조업이라든지 한국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흐름을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매수세 유입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책 수요라든지 수급이든지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2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업종 부분은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건설 쪽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자. 게임이나 미디어 건설 반도체 IT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코스닥에서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앞으로 더 더 더 올라가야겠죠. 뭐 시장에서는 코스닥 2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코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조영경 연구원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조금 더 하실 이야기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좀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네 가지의 어떤 업종을 좀 골라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2분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실적 모멘텀 그리고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시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유저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기도 이슈화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련돼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제 상장 이슈가 관련되어 있는 또 종목들이 관련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건설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형주들 건설주 속에서도 이제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이제서야 사실은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좀 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가 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또 밀접한 건설재 쪽이라든지 인테리어 이쪽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좀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종목별로 또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에서 천스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투자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업종을 딱 골라주셨는데요. 건설주 쪽에서도 중소형 건설주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 게임주도 잘 살펴보자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게임주도 잘 살펴보겠습니다.